대구시는 지난 29일 디지털 트윈과 드론으로 여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열린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의원, 대학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시티,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에 대해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 상수도 원격 검침을 시작으로 국채보상공원을 IoT-C파크로 조성해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구현 중이며 향후 수상의료지구를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